관절 건강의 중요성 관절을 구성하는 성분이 감소하거나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과체중 등으로 인해 나빠지는 관절 건강 평상시에 적절한 운동과 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분인 터마신과 MSM 그리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셀렌 등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황과 MSM으로 매일매일 편한 관절 애터미 타마신 MSM 애터미 타마신 MSM에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강황추출물, 즉 타마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% 수용성 강황추출물인 애터미의 타마신은 식물성 원료로서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13단계의 독자적이고 엄격한 추출과 정제공정을 통해 강황추출물인 타마신을 뽑아내 사용합니다 기능성 원료인 강황추출물은 실제 인체적용시험 결과에서도 관절 상출물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마찰음 및 불편함을 감소시켜 관절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성분 MSM MSM은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인체적용시험 결과에서도 관절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불편함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드셔보세요! 타마신과 MSM 그리고 셀렌이 하나로 뭉쳐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걷고 마음대로 뛰고 싶은 당신 오전엔 타마신 셀렌 정제로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오후엔 MSM으로 부드러운 하루의 마무리를 하루 두 번 섭취로 소중한 당신의 관절을 지켜 인생을 활기차게 오래오래 롱런하세요 강황과 MSM으로 매일매일 편한 관절 에터미 타마신 MSM 그리고 함께하는 당신의 관절을 지켜인 롱런하세요 해석하고, 안녕하십니까 앤저의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능이 enne, 엔저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.